치과 위생사 제1회 기출 유형문제 2교시 16번입니다. 총이치의 외면을 닦기 위한 칫솔질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회전법, 바스법, 스테맨법, 차터스법, 묘험법이 있는데 정답은 1번 회전법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총이치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부분이고 외면은 핑크색 의치상에 인공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닦기 위해서는 회전법을 추천해서 칫솔질로 하기를 권합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 회전법입니다.